방금 여러분들과 교독했던 이 요나서 2장의 구절까지의 내용은 그 유명한 보통 우리 주일학교 때는 고래배 속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에는 고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 크기의 물고기여야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 앉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큰 물고기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배 속에 들어간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한 장 넘겨서 1장 1, 2절을 좀 볼까요? 1장 1, 2절 요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에게 임했던 그 시대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니누에는 어디 수도인가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나라 크게 두 나라가 있었죠 후에 일어난 바벨론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보금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우리가 역사를 안다면 머릿속에 탁 걸려 올라와야 됩니다 어떤 점인가 하면 당연히 이방 나라니까 아수르 제국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여 그 악독이 불을 보듯 뻔했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나 여러분, 그 못지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받던 그 당시 선지자의 조국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열한기하 14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항상 성경의 역사는 유다의 왕조가 앞에 등장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등장을 하죠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우리 24절 시작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우상 숭배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있었어요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아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오늘 등장한 바로 요나죠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바로 이 시대예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꼼꼼히 역사를 살펴보면 역설이 담겨져 있고 상의적임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은혜를 주세요 영토도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전히 24절 되돌려 보면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요아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지금 우상 숭배의 해가 뜨고 해가 지던 정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돌아올 여지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한켠에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엉뚱한 메시지를 또 하셨군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요나서 1장 1, 2절에 잘 나와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원수의 나라에 여기서 니누에까지면 이스라엘에서 주로 국제항이 요파항구죠 요파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려면 이 니누에까지가 해안으로 쭉 올라가서 또 배에서 내려가지고 니누에선까지 가려면 내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 키로수만 쟤도 마일수로 지도를 보니까 550마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민족을 오랜 세월 혹독하게 괴롭힌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찬스와 기회와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이 못내 낯덕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파항구로 가서 마침 그가 가려던 행선지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입니다 그러면 다시스하고 니누에하고 도대체 지구상의 그림인 지도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를 한번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죠 저기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도 작년에 다녀온 데인데 요파항구라고 되어 있죠? 팔레스타인 화살표시 저기에서 바로 요나가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를 가는 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는 저 위쪽에 니누에라고 표시되어 있죠? 니누에라고 위쪽으로 보면 마케토냐, 아시아, 니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스 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네, 저기요 저기 스페인 쪽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가 255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니누에 가는 거리보다 5배가 먼데요 게다가 배값이 틀려요 고대 배값을 환산을 해보면 니누에로 가려고 배를 타는 삭스에 저 다시스로 가는 배 삭스는 거의 3배를 줘야 돼요 당연히 요즘도 우리가 먼 지역은 비행기값이 비싸듯이 뱃삭도 마찬가지고 이건 무엇을 뜻하나요? 요나의 왕고한 불순정을 이 거리로 잘 설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그런 지금 5배 거리가 되는 저 스페인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내려가니까 아예 저 정도 가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겠지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지금 지도상에 나타난 그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요나가 얼마나 싫어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는가 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일교해서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제비가 뽑혀져서 요나는 바다 속에 외국인 선장들에 의해서 던져집니다 선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방금 여러분들과 교도했던 내용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도는 듣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의 괴획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공부하거나 읽을 때 주로 이제 어느 시각에 많이 고정되어 있는가 하면 선교 내가 원치 않는 곳이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면 우리는 순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설명하기에 참 적합한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북쪽의 원수의 나라이긴 하나 그 북 닌웨이의 영적인 상태를 일부러 비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서는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댔어요 누가 보금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가 한음성으로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닌우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기 계속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표적입니다 표적은 기적, 이적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표적은 정확하게 싸인 말하자면 종말의 표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표적의 진의는 싸인이란 뜻입니다 안전벨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건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그런 이적과 기적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의 어떤 표시예요 그 표시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대번 아이콘처럼 알아듣죠 알아보죠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무슨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이 인용할 정도의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의 표적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요나는 지독히 불순정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다 이렇게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해진 요나가 3장에 넘어와서 재미있는 설명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3장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은 조금 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요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요나가 요나가 요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갔죠? 니누에는 얼마나 큰 성읍인가 하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듯이 휙 돌고 나면 끝나는 그런 작은 성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걸어도 사흘이나 걸려서 다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인데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4절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이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3일 동안 부지런히 뛰고 달려도 모자랄 판에 요나가 지금 며칠 돌아다녔어요 딱 하루 딱 하루 그리고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정말 이 백성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없어요 그런 메시지 간단해요 40일 있다가 다 망한다 그리고 3일 걸릴 길을 그냥 휙 하루 만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마간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성교를 한 겁니까? 전도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교한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헐 수 없이 하나님이 막바지까지 밀어붙이니까 오긴 왔는데 전혀 마음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3일을 돌아다니면서 꼼꼼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금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심판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다니면서 42성들들 다 죽는다 그런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코미디 막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해요 이 타이밍이 웃음이 터져야 되는데 여기 청중들이 없으니까 5절을 잘 보세요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림에 또 왕까지 보좌해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이 사람은 그냥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건너 건너 소문 듣고 회개를 하고 또 자기만 회개한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때나 양때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전후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계 어디 회개의 역사 가운데 짐승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의 역사를 여러분 듣고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니누웨이에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냥 3일 돌아다닐 길을 휙 하루 다니면서 40일 있다가 너희들 다 망한다 그런데 왕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건너 건너 듣고는 짐승까지 순진하게 야 이 큰일 났다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개도 먹이지 말고 배옷 다 입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성읍을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4장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망하라고 선포한 건데 과연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방금 우리 같이 따라했죠 기도는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니누웨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구 쳐보셨죠 당구 우리 교회에 조 무슨 목사님이 당구를 쳐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당구를 치면 용어 중에 쓰리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쓰리쿠션 다 해봤죠? 옆에 담아를 마치기 위해서 다른 걸 툭 쳐요 그러면 이게 쿠션을 먹어가지고 각도에 의해서 그게 나중에 딱 맞게 됩니다 채널을 이렇게 틀다 보면 당구 중계를 요즘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쓰리쿠션이에요 네가 성교 같지도 않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그 메시지 듣고도 이방 사람들이 회개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짐승까지도 회개했다 그런데 누군 회개 안 한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독하게 고쳐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요나 성의 메시지는 뒤집어진 메시지예요 니누웨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누웨이 백성들이 회개했죠 그런데 요나는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매우 싫어해요 그냥 간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그 메시지 듣고도 짐승들도 회개하는데 요나의 표적이 갖는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물론 바이러스가 일으킨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일일 때는 깊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적인 혹독한 상황을 통해서 정말 종말의 사인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구나 종말의 사인을 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 흔히 들으셨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이 2020년이라는 새롭게 연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온 민족에게 크리찬, 난 크리찬 할 것 없이 이런 어려움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팔이 지금 하나님의 확성기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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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나는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죠? 외치라 하라고 되어있어요 가라, 가라, 외치라 하라고 되어있어요 가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하냐 하면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잠들어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방인 구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하라가 가라예요, 가라 같은 단어를 썼어요 2절과 6절이 그런데 2절에서는 요나 보고 외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6절에서는 놀랍게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구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대신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정한 하나님의 종인가를 우린 여기서 눈을 뜨겁게 하고 봐야 돼요 이게 나를 향한 메시지고 이 민족을 향한 메시지고 조국교회를 향한 메시지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속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2장 전체의 내용이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태도를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를 같이 하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القушки